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사입니다. 자, 우리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그 첫 번째 테스트로 3월 교육청 모의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모의사는 항상 선생님이 하는 얘기 모의사 잘 보면 뭐가 좋다? 기분이 좋고 모의사 못 보면 기분이 나쁘지만 모의사 못 봤던 친구들도 그 모의사 때 틀렸던 문제들 다시 안 틀리게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시험은 올해 11월 16일 날 보는 뭐다? 수능 잘 봐서 대학 잘 가면 되는 거죠. 모의고사 결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잘 본 친구들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문제 적용 잘 했으니까 잘 본 거고요. 점수가 조금 안 나온 친구들이라도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이게 수능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게 수능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번에 똑같은 애가 틀린 주제를 나왔을 때 안 틀리도록 그러기 위해서 모의사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간단하게 처음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출제 경향과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지만 좀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크게 이제 단원별 출제 비중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대단원 1단원 고체 지구 2단원 유체 지구 대기하고 해양 3단원 이제 천체 파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체 지구 파트가 약간 한두 문제 좀 줄고요. 천체가 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천체 문제를 좀 4페이지에 좀 약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1단원 고체 지구에서는 6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많이 틀리는 게 열점하고 호상열도. 열점 부근에 있는 섬들도 열도라고 하는 거고 해구하고 나란하게 나타나는 호상열도가 있는데 그 두 개 비교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고지작 해석하는 문제에서도 이게 북반구하고 남반구를 경으로 나눠가지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걸 해석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좀 실수를 했더라고 그 다음에 2단원의 대기하고 해양 파트는 이제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 문제가 사실은 전형적으로 출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이런 문제의 프리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문제가 심층순환 문제 문제의 형태는 심층순환인데 표층의 편서풍에 의해서 부는 편서풍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을 할 때 남극순환이라고 하는 게 편서풍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근데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 표현에 낚여가지고 칠린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수능 때는 우리 친구들 그런 실수 거의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체 파트에서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천체 파트에서도 허브레 법칙 비교적 간단하게 나온 문제인데 정답이 5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허브레 법칙은 아주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자료를 구성할 수 있는 문제의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번 3월 학평에서 그렇게 어렵게 구성은 안 했는데 좀 더 비례관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연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구조 내부에서 지구학 내용이 아닌 거에 좀 낚시로 넘어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40%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 자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고 단원별로는 대체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출제 경향 자체를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시험 봐가지고 우리 메가스테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봤을 텐데 1컷이 42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등급 컷만 보면은 작년 수능 시험 정도 난이도였다는 얘기야. 작년 수능이 1컷이 한 42 정도 나왔거든요. 표준 점수는 이제 1컷 기준으로 이제 71점 다른 과목보다 한 1점 정도 좀 높게 나오긴 해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지금의 여러분들 실력과 수능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의 실력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수능 시험 볼 때 이제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3월 교육청 모유사를 다시 풀어본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전원단 만점이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도 3월 교육청 모유사 치고는 그래도 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는데 지금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자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의 정답률을 쭉 보면은요. 특징적인 거. 자 선생님이 여기 딱 5번까지 쪼개잖아요. 5번까지 쪼개면 여기 1페이지죠. 1페이지의 정답률이 20%대의 문제들이 벌써 이렇게 2개가 등장을 해요. 선생님이 보통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과탐 시험지가 4페이지로 구성돼 있죠. 우리 채점할 때 동그라미 치잖아요. 우리 과탐 시험지 채점할 때 동그라미를 몇 개 치는 거다? 20개가 아니라 몇 개? 4개다? 1페이지 1, 2, 3, 4, 5번 정답이 3, 5, 4, 4, 2, 3, 5, 4, 4, 2, 2, 5, 4, 4, 3, 3페이지 3, 5, 4, 4, 4, 4, 4, 4, 2, 5, 5, 1, 2, 4. 뭐 이렇게 나오면은 동그라미 4개 치는 거야. 그런데 1페이지에서 벌써 해수의 성질을 수온연분도 해석하는 거나 아니면 대기대순환을 우리가 위도별로 고기압, 저기압으로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개념 교재에도 이미 위도별로 기압분포 가지고 고기압 때 저기압 때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1페이지에서 좀 실수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정답률을 쭉 보면은 그래서 1페이지에 이 두 개는 정답률이 50%보다 높은데 1페이지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자료를 좀 꼼꼼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의 특징적인 게 보통 이제 그 메가스터디에서 문제의 난이도를 구분을 할 때 저희 같은 직업 학생한테 선생님이 이 문제의 난이도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정답률을 가지고 정답률이 50%보다 낮으면은 이걸 그냥 이렇게 상급 문제로 구분을 해요. 상급 문제가 지금 몇 문제가 나오냐면요. 10 문제가 나와요. 상급 문제가 10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3월 교육정보기사에 문제의 10문제를 상급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답률이 30% 미만이면은 최상급으로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11문제 정도 전체 수 문제 중에서 11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가 이런 시험지가 있죠. 한 문제가 특출나게 막 정말로 어려운 시험지가 있고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넣은 시험지가 있는데 이 시험지는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넣은 시험지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한 문제가 되게 특출나게 어려운 시험지보다는 전반적인 난이도를 높여넣은 시험지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지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최상급 문제도 정말 문제 난이도 자체를 최상급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낚시용 지문 하나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각각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들 다섯 문제를 좀 보면요. 방금 봤던 20번 태양의 구조가 이렇게 태양의 구조가 나왔는데 태양 중심부로부터 0.4 정도의 X축이 거리가 되는 건데 이 거리가 0.4 정도 되는 게 전체 부피의 40%냐. 그럼 반지름이 4가 된다고 해서 이게 부피가 40%가 되느냐. 이건 그냥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알 세지고 이관계를 보라는 얘기인데 이런 걸 좀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이런 실수를 했으면 다음번에 이런 지구각은 아니야 이거는. 낚시성 주제인데 20번의 마지막 D급번 낚시성. 이런 낚시성을 낸 여러 개 여러분들이 낚이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건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주배경복사에서도 가장 많이 틀렸던 지문이 라시기에 우주배경복사에 해당되는 파장을 줬는데 그 파장을 이때 파장을 현재 파장이랑 비교해서 온도율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까지는 잘 안 본 것 같아. 이걸 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했더라고요. 수능 때 가면 이런 실수 거의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외계경성의 탐사에서는 그냥 좀 기존하고 다른 게 지구를 약간 삐딱선을 타놨어요. 보통 지구를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하는데 지구를 삐딱선 타놨을 때 이런 건 중심별의 공정계도를 그려놓고 항상 문제에 주어진 자료의 시간 위치관계를 중심별의 공정계도에다 옮기면 된다 그랬죠. 그런 연습만 하시면 실전 수능에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쌤이 열도, 열점 부근의 열도하고 호상열도의 열도는 똑같은 섬들이 열저져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열점 부근에서는 열점에서만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 호상열도는 판의 경계하고 나란하게 모두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이 차이를 가지고 이게 열점 부근에 있는 화산섬들 이게 호상열도구나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점 부근에서는 주로 현무암, 호상열도는 안산암 이 차이 설명드렸는데 이번에 역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건 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심층 순환에서는 제일 안타까운 문제가 여기 B 부근의 표층에 흐르는 해수의 방향 여기 니은번에 보면요. B 해역에서 흐르는 표층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이냐, 서쪽에서 동쪽이냐 근데 여기 편서풍이잖아. 서쪽에서 동쪽으로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만 좀 사소한 여러분들 선지 분석을 해보면은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그 사주항 선지 하나. 그 선지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들 점수를 바꾸고 등급을 막 심하게나 2등급 이상까지 바꿔버리지. 그럼 여러분도 완전히 대학이 바뀌어버리잖아. 이런 실수를 좀 줄이는 연습들을 앞으로 모의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3월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냐 3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 강의와 그 다음에 기출 분석까지는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EBS 문제 평가원이 출시를 하는 EBS 문제라든가 킬러급 수제를 따질 때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이 진행하는 강의는 이제 수능 입문 강의하고 개념 완성 강의 그 다음에 기출 특강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자료 분석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이미 현장에서 이번 주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온라인도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가 오픈이 되면은 다음 주부터 자료 분석 강의를 4주 동안 진행을 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중간고사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한 3주 정도 아마 현장 강의가 좀 그 쉴 때가 있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까지 자료 분석 강의 끝내고요. 그리고 나서 6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엔지의 문제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엔지의 시즌 1 그리고 7월 달에 어메이징 엔지의 시즌 2 그래서 약간 고난도 문제풀이 위주로 여러분들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기출과 EBS 자료 분석 끝나고 고난도 엔지의 풀이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9월 시원을 마무리하는 관계죠. 엄샤렘킬 다지선다 하고 그 다음에 언팩트 파이널 총정리 진행하고 각 시기별로 그 다음에 언팩트 실전 문제풀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자료에 익숙해지고 자료 분석의 낚시에 빠지지 않고 문제 유형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3, 4, 5,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실제로 현장이나 아니면 우리 온라인도 본격적으로 파이널 들어가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일 뿐이다. 잘 보면 기분이 좋은 거고 못 보면은 틀린 것들을 안 틀리게 만들어서 수능 때 내가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항상 모의고사는 지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전체 수능의 한 4분의 1 정도는 여러분들 기간 지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처음 수능 첫 개념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비록 지금 시작 출발점은 여러분들이 다 똑같았지만 끝나는 출발점에서 여러분들의 상태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건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만 그 여러분들을 수능 꼬린 지점까지 가장 최고의 상태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건 지구학에서는 저 어명분 선생님이 항상 같이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 믿고 나머지 커리큘럼 따라오시면은요. 꼭 올해 지금의 모의고사 점수와 상관없이 올해 수능의 만점 꼭 여러분들 맞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듣는 어명분 선생님과 함께 남은 기간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옵시다. 다시 한번 3월 교육청 보호에서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